안녕하세요 루마지기 유창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 블로그 내사랄 루마티스에 질문을 주신 어느 남성분의 질문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 자가매욕 질환이 있어서 메토틀 엑세이트를 복용하면서 관리하신 분인데 2년째 복용하고 있다고 하셨고 지금 이렇게 2년동안 복용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걱정을 하셨고 제 블로그를 보다가 이제 단식을 이제 보신 건데 이분이 저녁에 헬스장에서 체력운동 하면서 유산소 운동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녁 단식을 하게 되면 살이 쭉쭉 빠지게 될까 걱정입니다. 제가 이제 저녁을 적게 먹거나 저녁을 굽는거 조반석죽을 리마스 식이요법에서 말씀을 드렸죠. 저녁을 굽는거는요 이렇게 체력운동 유산소 운동을 저녁에 하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헬스장 가서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경우는 저녁을 좀 드셔야죠. 안그러면 아무것도 안먹은 상태에서 운동을 저렇게 열심히 해버리시면은 좋으셨죠? 살이 쭉쭉 빠지게 될까 걱정입니다. 자가매욕 질환 있는 분들도 체중이 쉽게 감소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 만성 소모성 질환이기 때문에 살이 찌시는 분들도 있는데 살이 너무 또 쭉쭉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의 분들은 단식을 하면서 운동을 까지 해버리면은 살이 빠지게 될 수 밖에 없겠죠. 단식을 하게 되면 아침 점심을 충분히 먹어주면서 단식을 하는건지 단식기간을 얼마나 유지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분은 저녁을 만약에 단식하겠다고 하면은 아침은 많이 먹고 점심은 아침보다 조금 적게 저녁을 아주 적게 먹거나 아니면 굶거나 아침은 왕처럼 먹고 저녁은 거지처럼 먹으라는 것이 저녁 단식 자가매욕 질환 식욕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가매욕 질환 식욕법에서 이 조반석죽을 말씀드린 것은 하루종일 굶거나 막 일주일 단식하고 15일 단식하고 이런 것은 몸에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자가매욕 질환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하루에 저녁 단식만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은 다시 잘 먹어야 되죠. 그리고 또 저녁에 굶고 이런식으로 저녁 단식만 하시라는 것이고 기간은 얼마나 유지해야 되는가. 너무 길게 하시기보다는 제가 제사안에 드린 아침은 많이 먹고 저녁을 적게 먹거나 단식하는 것 이 방법이 제일 조조강식과 통증도 적게 나타나게 하는 좋은 간단한 단식 방법이 되고 길게 매일 할 수도 있는 단식 방법입니다. 저녁을 굶으면 아침을 많이 먹을 수 밖에 없어요. 배가 고파서. 그러니까 이 패턴대로 매일매일 약간의 단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반석주 꼭 기억해 주세요. 유바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